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래 채널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동영상인데요. 바로 과연 반드시 시청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목의 영상과 절대 시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제목의 영상 중 어떤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부실지에 대한 실험 영상입니다. 두 영상에는 글꼴과 배경, 썸네일과 제목 이외에는 어떤 차이점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. 과연 어떤 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올까요? 현재 여러분이 시청 중이신 동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좋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